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국민들께 영화 건국전쟁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애쓴 한 대통령의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왜 이토록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만 명 돌파가 곧 달성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임되어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서 싸웠던 독립투사이며 건국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방공국가의 기틀을 세우셨습니다. 유교전쟁의 주범인 북한은 소련의 사주와 배후 그리고 지원에 의해서 유교전쟁을 기획하고 도발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해제된 기밀문서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유교전쟁 현장을 누비며 국군을 격려하고 전쟁을 극복하면서 미국과 단판을 지으며 풍전 동화에 대한민국을 구한 것입니다. 유교전쟁 포로에 대한 해방 역시 자유를 지향한 특단의 용기를 발휘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능했습니다. 유교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을 설득해서 한미 상위 방위조약을 맺고 오늘의 국가안보 토대를 닦았습니다. 전쟁 초기 주한 미 대사가 해외 도피를 권유하자 권총까지 꺼내들고 물리친 이승만 대통령과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황이 불리해지자 가족을 만주로 도피시킨 김일성의 상반된 형태를 우리는 분명히 비교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잊게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국가의 길을 잡고 토지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이 경제주역이 되도록 한 업적은 결코 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국방부에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제라도 군에서 정신교육교제에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상세히 싣고 건국전쟁 영화를 전 장병에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제의 정신교육교제가 재편된다면 대한민국 건국전회의 과정을 철저히 사실에 입각해서 기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역사에는 굴곡이 있고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은 시간의 빠름과 늦음이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조작된 이미지가 정상화되고 바르게 판단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폄훼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분연히 바로잡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비록 건국전쟁의 영화로 인해서 촉발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앞으로도 제2, 제3의 건국전쟁 영화가 계속 만들어져서 왜곡된 역사,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랑스러운 역사가 더욱 빛을 발하기를 지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